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구독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글 영상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제 농가마다 많은 농약이 사실은 남아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농약, 유통기간도 지났고 이런 농약들 반품이 가능하냐 아니면 반품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약에 대해서 몇가지 라벨에 적힌거 같이 곁들여 설명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재고를 좀 줄일 수 있겠는가 또 시판이나 농협에서 농약을 판매하고 약효 보증기간 즉 시효가 도래되는 농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답글로 제가 올리기는 너무 양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니까 혹이나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농약은요.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색깔이 초록색인 것 초록색인 것은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살충제다. 그리고 분홍색은 살균제다. 그리고 노란색은 제초제입니다. 제초제 중에 선택성은 노란색이고요. 비선택성 즉 약액이 묻었을 때 죽는 것 작물이나 잡초나 다같이 죽는 즉 비선택성인 경우는 붉은색입니다. 빨간색 그리고 뉴 원사이드라든지 나보 이런 식으로 선택성 제초제, 산소에서는 산소로 입제 이런 것은 색깔이 노란색이다. 예전에는 제초제는 전부 다 노란색이었는데요. 이게 조금 더 경고를 하기 위해서 비선택성인 경우는 붉은색을 했습니다. 참고로 생장조정제는 초록이 아닌 파란색도 있고요. 그리고 전척제 같은 경우는 참고로 흰색이다. 그리고 이렇게 표기사항을 보면요. 이제 독성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약은 이렇게 보시면 저독성, 고독성 이런 독성이 표기하게 되어 있고요. 얼만큼 독하냐에 따라서 표기하게 되어 있고 또 꿀벌의 독성이 있으면 꿀벌 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살충제는요. 어떤 식으로 죽는가에 대한 작용기작은 이렇게 숫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1, 2, 3, 4 해서 30번 머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살균제는 살균제는 숫자가 아니라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작용기작이 살균제는 여기에 아, 다 아에 5번, 다에 3번 이런 식으로 가나다로 표기하게 되어 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제초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제초제는 A, B, C, D 이런 식으로 0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헷갈릴까 봐. 그렇게 해서 작용기작이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약의 라벨제는요. 다양한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만든 이런 상표명 캐스팅은 회사에서 만든 고유 상표명입니다. 상표명. 그리고 그 이런 산림이 상표명이죠. 그리고 품목명일 기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에토펜프럭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재형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유현탁제 아니면 액상수화제 이렇게 재형을 표기하게 되어 있다. 액상수화제 이렇게 표기해야 될 기 농약관리법으로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문구 이렇게 조류독성 이런 거 다 있고요.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또 이제 뭘 표기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조모지단번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모지단번호 약효 보증기간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조모지단번호는 뭔가 하면요. 2301-1은요. 2023년도 1월달에 8번은 자기들 출구하는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1월달에 만들었다. 약효를 보증할 수 있는 기간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조모지단번호는 2023년도에 만들었고 약효 보증기간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직용작물이나 사용방법 이런 것들은 다 표기하게 되어 있고 참고로요. 자 이제 오늘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아 벌써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전문적으로 대농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텃밭을 관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집집마다 사실 많은 농약이 남아있습니다. 한꺼번에 농약이란게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물 500리터 희석할 수 있는 약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보통 500리터 아니면 물 한 200리터 한 10말 정도 희석할 수 있도록 보통 농약이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내농장 규모가 희석에서 딱 그렇게 정확하게 맞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봉 반병씩 남거나 아니면 물 텃밭 같은 경우 물 한 말씩 희석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재고가 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고가 많이 남는데 재고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농약을 구입할 때 딱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좀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농약 약효 보정기간을 활용해 보시고 방금처럼 이렇게 농약 구입하실 때 대두로 약효 보정기간 경과된 걸 줄이기 위한 방법은요. 이렇게 약효 보정기간이 좀 많이 남은 약을 좀 구입하시는 게 좋다. 어쩌다 보면요. 자주 판매 안 되는 약들은 사실 한 박스 가지고 2년 30 판매한 약도 있습니다. 농약사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원포로 같은 거 녹윤병 약인데요. 실제 많이 안 팔리거든요. 저희도 보시면 이렇게 2022년도에 만들었는데 약효 보정기간은 여기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10월 31일만 약효 보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꼭 필요해가지고 이걸 다 사용할 경우는 구입해서 바로 살펴면 됩니다. 보정기간이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이거 사용해서 나도 2, 3년 사용할 거다. 조금 이런 거는 보정기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약으로 같은 녹윤병 약이라도 그러면 이렇게 원프를 사고 싶었지만 옆에 보니까 다른 킨텍이 이렇게 보시면 보정기간이 좀 더 남아있다. 2026년으로 그러면 이렇게 약을 바꿔서 구입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꼭 같은 약보다는 동일한 녹윤병 약 같으면 이렇게 농약 구입하실 때 조금 약효 보정기간이 남아있는 것 이렇게 구입하시면 아무래도 약효 보정기간이 경과되는 그런 약들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약들을 진열을 잘하시고 명세서를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에 농약을 구입하실 때 집에 남아있는 약을 또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세서를 쭉 적어 같이 가시면요. 집에 있는 이런 약들이 남아있는데 명세서를 쭉 보여주면서 이런 약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좀 처방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약만 좀 구입하자 라고 하면 농약사라든지 아니면 농협에 방제 처방하는 그런 농약 비료 판매하는 곳에서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해주고 집에 있는 이런 약들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맞춰서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또 농약을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되지 않고 약액이 흘러가지고 집에 있는 게 뭐 지저분하고 어떤 거는 이게 뭔지도 모르겠다. 대신에 뚜껑을 보니까 살균제, 살충제라는 표시가 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활용하면 좋겠나. 이건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그 재초제 사용할 때 저는 재초제하고 혼용해서 살품을 합니다. 왜냐하면 풀에는 풀만 죽이는 그런 재초제 효능도 있겠지만 풀에 묻어있는 녹병이라든지 피나 이런 데 보면 녹병도 많이 있습니다. 피나 이런 풀 같은데 녹병이나 흰가루병 아니면 풀에도 진딧물 그런 살충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해충들이 그래서 저는 재활용이 곤란한 그런 농약은 저는 재초제 사용할 때 혼용해서 같이 살풀을 해가지고 풀에 묻어있는 살균, 살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대두리기만 약을 최대한 줄인다. 줄여준다.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약효 보정기간은 반대로 말하면 유통할 수 있는 농약사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기간입니다. 판매기간 즉 이렇게 약효 보정기간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다. 즉 약효 보정기간이 3개월, 5개월에만 늘 판매할 수 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판매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대두리기 짧게 남아있을 경우는 농약사나 농약은 또 반품이 가능하니까 미판매부는 반품이 가능하거든요. 사용하던 남은 것은 반품이 안되지만 미판매부는 반품이 가능하니까 아주 짧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판매하지 않고 그냥 반품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요걸 굳이 달려면 미리 말씀을 드리죠. 유통기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로 사용하시라. 요렇게 말씀드리고 판매합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보통 약효 보증기간은 농약하여 쌓여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요. 경과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에 약효 보증기간을 꼭 확인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인 관계로 어쩌다가 한두 명이 중간에 섞여가지고 이게 참 못 찾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35년간 농협에서 농약을 팔았는데요. 저 역시나 그런 경우가 한 번에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이제 확인하고 유통기간에 이렇게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되는 걸 다 반품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농약 박스 안에 사용하고 있는 박스 안에 그게 섞여가지고 섞여가지고 있는 경우에 제가 미처 못 찾은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용하다가 누가 이제 반품 약이 남았다가 반품한 게 있었는데 그게 사용하다가 일부 그 판매하던 곳에 다시 넣어놨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쩌다가 꺼내 단속하는데 툭 튀어나온 겁니다. 절반은 유통기간이 예를 들어서 2025년 그런데 나머지 몇 병은 뭐 2022년 이래 돼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저도 모르게 단속이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차는 1차는 경고를 합니다. 양이 적을 경우에 대신에 양이 많을 경우에는 벌금이 있고 또 2차가서는 영업정지 3결 3차가서는 벌금도 있고 아주 벌칙이 강합니다. 그래서 농약 판매하면서 영업정지를 당한 나라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경영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 거래하는 거래체 문제도 있고 그래서 1차는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나 2차 걸리면 영업정지 3결이 걸리기 때문에 대단히 위중한 겁니다. 그래서 판매업자들은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약들은 우였던 잘 찾아가지고 반품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 사람인 관계로 실수하는 경우에 경미한 경우는 다행히 경고라는 조차였기 때문에 저도 경고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 꼼꼼하게 관리하지만 농약 박스에 섞여있는 경우를 일일이 수많은 걸 다 알게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저도 생겼었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봅니다. 그리고 그런 약들을 보통 매년 10월달에 제조회사를 반품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약들은 보면요. 이게 이렇게 약효보증기간이 10월달에 안되어 있고요. 제조업자들이 보통 농약을 만들면 약효보증기간이 3년 내지 5년입니다. 그러면 딱 제조일자부터 계산해서 3년 내지 5년 그렇게 약효보증기간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우리 농약 판매한 사람들 되게 깔려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10월달에 쫙 찾아가지고 빼내가지고 반품이 되는데 그것은 연중에 늘 수시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참 애매하게 단속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차 싶거든요. 그런 품목이 간혹 간혹 한두 품목이 있다. 그런 경우는 수시로 반품을 한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농가에서는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해요. 자 이거를 수시로 남은 것들 반봉 반병 약효포증 경과된 것 이거를 땅에 버리려니까 환경이 오염될 것 같고 땅속에 묻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천이나 도랑에 버릴려도 이거는 말 그대로 환경이 오염하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농협이나 농가에 남은 약들을 행정기관에서 받아서 반품할 수 없느냐 요건 실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약들이 지점마다 진짜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농약을 반품하는 것은 그 농약에서 반품할 때도 그 제조에서 그 반품해보면요. 언제 자기들이 뭐 농협에 아니면 시판상에 농약사에 출구했는 거래 내역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반품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공급 안한 것은 반품을 안 받아요. 예 그래서 구입처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거래 내역이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재화용력은 물건이 물품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프나 비료 마찬가지고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유통되지 않은 것을 서로 반품 받는 게 곤란하다. 또 그리고 또 제조회사는 이게 재가공 경비라든지 이게 반품 받으면 재가공할 수 있는 건 다시 재가공을 하고요. 재가공이 안 되는 것은 폐기체를 납니다. 즉 이런 경비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농약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다 받게 되면 이 농약 한병 한봉에 대한 단가가 그만큼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모든 비용은 재조자가 부담하면 그만큼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담하는 비용이 농약 가격 상승분에 포함된다. 그래서 재조사에서 끌이하고 있습니다. 단 재조사에 받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 이제 예를 들어서 고독성 농약이 농약이 최근에 없어진 것들 있죠. 매소민 이런 것들 그런 경우는 이제 농약 법으로 고독성이 다 없어지면서 수거해가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품목이 많지 않다 보니까 농약사에서 받습니다. 받고 폐기처리하고요. 재조사에서 그리고 또 재조사에서 받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없어지는 약이 있습니다. 최근에 없어진 약이 살충제 뭐 드스반 드스반과 포함된 그런 합제 농약들 이런 것들 없어졌습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문서를 각 영농에 내가지고 이래이래한 경우는 농약은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니까 반품하세요. 라고 문서가 나옵니다. 그때는 반품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다 사용한 이런 빈평 빈통 이런 것들은 각 영농에 보시면 농약병 빈병 빈통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반품을 받고요. 쓰러남은 농약들은 현재 상태로는 반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게 좀 시원한데 보관하시면요. 이게 약효를 보증하는 기약이지만 실제 사용을 할 수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약효가 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사용량량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저는 아예 그냥 제추를 사용할 때 그렇게 잡초에 묻어있는 병균 그리고 해충을 잡기 위해서 저는 제추를 사용할 때 조금 진하게 채풀을 죽이는 거잖아요. 좀 진하게 혼용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대부분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로 소진을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들을 드려봅니다. 다른 이견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보통 농약은 경시변화가 되기 때문에 약효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 좀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요. 햇빛이 안 들어가는데 보관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시판사들 보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흑화된 장소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좁다 보니까 농약사 바로 앞에 그 길거리에 내어놓고 판매한다. 그러면 햇빛이 많이 쬐잖아요. 그런 경우는 경시변화가 빨리 올 수 있다. 그래서 지정된 창고나 등록된 창고나 이런 데 판매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것도 다 잘못된 판매 방법이다. 또 농약 경시변화가 빨리 오므로 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농자재 농약 등록이 안 돼 있는 시층이나 시군층에 농약 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농자재 상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다육이 파는 곳 이런 데서 약을 구입해서 또 재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농약 판매 농약 관리법 즉 판매 위반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시는 고객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농약을 구입해서 다시 재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농약 판매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판매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깃들여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길어졌네요. 오늘 이렇게 질문한 답글 영상 올려봤습니다. 농가에 남아있는 약효 보증기간 경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약효 보증기간을 좀 줄여주는 방법 이런 부분을 설명드려봤으니까 참고 바라고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댓글에 고생해놓을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